이슈의 가수상 시민가수상입니다 자 우현중씨 우현중씨는요 웨스트로 신앙 귀여운 스타입니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트리트계의 별입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더 나오셨나요? 가현씨만 나오셨나요? 김가현씨, 트롯 체계의 신사임자이라는 변경을 갖고 있군요. 초등학교 교사 출신으로 트롯트 가수 대비해서 메인 월리를 하고 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두 분의 시장소감 깜빡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정현 대표님이 연예인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비타민소녀 가수 우연정입니다. 정말 네, 목소리 키세요. 네, 오늘 이렇게 정말 뜻깊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항상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주시는 우스타 포일버 팬클럽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. 또 항상 저를 믿고 의지해주시는 우리 회사 글로벌 MC님 식구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. 여러분들 오늘이 일생이 단 한 번뿐인 날이에요.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태어나서 저보다 목소리 큰 사람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내 비율로 불러줘 내 비율로 불러줘 내 비율로 불러줘 언제든지 거 불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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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아빠 언니 오빠 인생의 이름을 불러줘 내 비율로 불러줘 성진적한 그 누구를 내 이름을 불러줘 내 비율로 불러줘 눈물까지 사랑할 때 내 이름을 불러줘 내 비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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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줘 그게 어디든 달려갈 테니 이 바람이 너도 가슴밤이라도 내가 달려갑니다 눈돌아도 허둥고 허리템이라도 내가 달려갑니다 내일은 내일은 내일 안제든지 더 흘러줘 매일은 내일은 내일 안제든지 더 흘러줘 아린사람 꼭 더 흘러줘 안제든지 더 흘러줘 안제든지 더 흘러줘 안제든지 더 흘러줘 안제든지 더 흘러줘 브라마! 감사합니다! 최근 트로트 가수는 제일 명각, 쾌활하시네요 깜찍하세요!